그래서 이걸 타고 한 번 가봐야겠어 그렇지 자 이게 세번째야 얘들은 아까 니들이 본거 틀렸나봐 잘못 본건가봐 이게 세번째 선스톤이야 아직 남았어 선스톤 이게 숫자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잘못 본거였나봐요 미켜라 자 일단 이 친구 오우야 일단 두놈 세놈 끝을 내고 으라라라라라 으라라라라라 아 근데 이거 다 잡아야 될것같아 혹시 몰라 그렇지 그런거 아니겄어? 그래 자 6-5 컴플리트 누구야?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 봤댔어? 뭘 본거야 도대체 뭘 보신거에요 대체 뭘 보신거에요 대체 한번 보신거에요 한번 보신거에요 다 먹고 그 친구한테 그래요 한번 말씀을 하셔야겠는데 오우야 이제 아 또야 이거? 하지만 이 보스도 하이퍼 노바커비한테서는 먹히는 존재일 뿐 트럭바까지 먹히는 존재일 뿐 먹히 사슬에 정점 커비 파이어 파이어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한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빚에 있는 사람을 치지 않아요 자 러블리웩트 여러분들이 저래 치죠 키골더 소아라웩트 키골더 스파키웩트 키골더 전부 다 모았어 오 좋아 이거 딱 보면 딱 봐도 그래 그 녀석이야 자 지금까지 모은 썬스톤의 힘으로 마지막 보스에게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엑스트라 스테이지 있어야지 그래 다 모았으니까 이것도 아우 자 썬스톤 열 두개가 모여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열렸다 자 오늘 그래 예정대로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애 이 페이스면 딱 세 시간에 있어 지금 자 이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마지막답게 썬스톤이 세 개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 이제까지 나왔던 짜증나는건 총집합이구나 이거 아우 아우 아 그럴 수 있어 야 종 종종 아 그럴 수 있다 쳐 난 관대하니까 어허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 정도는 이미 다 예상했어 으에에에이 하고 싶으시면 사셔야죠 오오 어어 위험해 뿅 자 이런식으로 무지거다 이렇게 시원하게 잡아줍니다 어? 분명히 밑에가 아 야야 화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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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수 있는 거 화이어 무비 저까지 서커스로 부술 수 있나 됐어 아니 여기서 파이어가 있으면 어쩌다는 거야 이 쓰레기야 이런 무서운 것들 이래서 파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항상 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긴데 아 알겠다 이번엔 이거 타고 뛰라 이거 구만 좋았어 뭐 껌이지 그렇지 그 전에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 왜 아무것도 하냐 으아 네 쩌놈 반드시 잡니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으니까 아 장단취야 가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점퍼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한번 확인차 내려가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직 선스톤을 모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것도 왜 자꾸 버린이나 미치겠네 힐을 잘못 누르는 건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딴거 없습니다 이러다 의심병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죽을 거 없다니까 그렇지 미리 뛰어야 타이밍 제대로 맞히지 어휴 이번엔 또 이번이 가지가지 한 가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아까 밑에 집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저쪽에서 뭐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집 같애 자 갑니다 가줍니다 저 이럴때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 그렇지 분명히 이거 선스톤이겠지 아 그딴 거 없습니다 아유 비싸 만한 키몰 키몰더 말고 아유 창 창 창 포기해 포기해 아 어어 어 어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 제발 저 그만놔 두세요 기만하시라구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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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만하시라구요 자 자 그렇지 뛰어 한번 더 뛰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뛰어 자 아 오 하지만 살았다 어? 뭐야 이거 아 이것들만 살려놓으라는거구나 떨고만 된다 그래 딱 이거지 내가 알고 뭐가 있겠어 자 썬스톤 그래 이거 두 번째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개만 더 먹으면 이제 최종 보스전이야 아주 어마어마하네 어허 딸려야 돼 아 아 어이 어이 타원 여기서 한 테포 쉬었어야 됐어 너무 욕심을 흘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잘하면 좋지 기왕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잘하면 좋잖아 아 아 이것도 이건 또 스키로 먹고 와야 되네 자 그래 아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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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그래 훌 문 문 문 아 이런 거 말고 문 선스톤 문 선스톤으로 가는 문 별로 갈 필요 없었던 곳이었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오 저 이런 곳에선 파이어가 필요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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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아 자 이번엔 아이스야 아아아아아아 아이스 boom 아니 왜왜왜 왜 왜 이iliz해 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냥 키워드일 뿐인데 이 아이스를 조셔야해야 내 아이스를 하고들어서 하려면 원래 닌테도 게임이 그냥 하는 건 별로 안 어렵잖아 타고들면 어렵지 살려 아니 또? 아유 이번엔 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건 진짜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아유 야 아야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자야야야야 아 힘들다 이제 집중력이 완전 다 사라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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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마지막 게 어딨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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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겠죠? 자 이게 선스톤이다 오케이 6-7 컴플리트 됐어! 이제 모든 선스톤을 다 모은 것 같애 3-8 컴플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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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키월더 엑스나이트 획득 백종류 달성! 푸푸푸 러버 획득을.. 칭호를 획득 레어 키월더 마버로와 획득 4-8 컴플리트 4-8 컴플리트 잠깐 뭐해 이것도 아니 이런 수가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어 아니 또 새로운 고통이 덮친다 이건가? 하지만 별 수 없군요 해야지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도 없어 아이고 자 이번에 뭐가 나올 생각이길래 또 이래 자 하이퍼 노바 아니 또 저 애들 한번 나왔던 애들인데 또 나오네 뭐 방금 저 예전이랑 좀 달라진거 있나 뭐가 좀 바뀌었나 아이고 바뀌었나 진짜 이 친구들 자 이제 반대로 도론대 자 그렇지 애들은 그냥 허접이야 있으나 마나 수준이야 거기 아 예 미안 실수했다 그렇지 라스트 진짜 어떻게 하네 어떻게 될까 멍청이 간단하게 끝내자 우리 역시 썬스톤은 안좋은데 다음 아이고이 자 이번엔 뭐냐 이번엔 누구냐 그런 놈들이구나 좋아 아기돼지 삼형제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회사 Tá 김으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엔 어디로 가게 될까 이 녀석 이 녀석들 다 쉬운 녀석들이었죠 엄밀히 말이로 귀찮은거죠 잡기가 아..어..어..이거 놈봐라? 그래도 처음이랑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봤자 넌 피아노야이너마 자아 뜯어버리고 끝 자 다음으로 아이고 선생님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얘 이렇게 먹어주고 자 이쪽 반대편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딱 해준 후에 길을 더 만들어서 그렇지 슈욱봐라 정말 잔인한 게임이죠 커비 정말 잔인한 게임이죠 커비 자 이번엔 이걸 사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떨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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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구 떨구고 막 떨구 자 둘중에 선택을 해야되는데 일단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비슷비스트하니까 그래 적들이 있는것 보다야 뭐 되게 낫지 아이고 쩔고 쩔고스러워 어어 자 이제 또 무과장 자 가라아 아이고 반대로 오니? 몰랐어 아이 또 반대로 움직여 어 요 놈 아 요 놈 봐라 자 가라 무과장 자 다음 자 끝 자 라스트 그렇지 끝 어 피가 없어 위험한데 이거 힘내라 커비 이게 체력을 회복할때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니 뭐 두저지새끼잖아 이번 여기 맨초만에 나왔던 소리인데 제일 처음 아니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아니 막다니 그렇지 꺼져라 꺼져라 자 가자 어 근데 왜 썬스톤이 안나오냐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이것은 좋아 아니 이런 역대 커비들이잖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걸 여기까지 하면 그래 역대 커비들이네요 자 썬스톤 6-8 컴플리트 초창기 커비랑 DDA대왕이가 걍가보네 자 꿀게임 고 고 아 좋아 이제 자 키월더 크레드 획득 저 이제 마지막 보스전인거 같애 자 썬스톤 컴플리트 세계 각지에 흩어진 썬스톤 100개를 모두 컴플리트 자 컴플리트 기념 키월더 퀸 세크토니아 획득 자 이제 가자 코스전으로 자 계속해서 쫓아가자 자 어느 능력이 좋을까 별 모르겠네 어 뭐야 못가? 자 일단 이쪽으로 먹고 아 저 뒤쪽으로 가서 먹어야되나? 이쪽으로 가면 그냥 들어가버릴거 같은데 아유 못가 위쪽으로 위쪽도 못가 그래 원래 커비는 이렇게 하는거지 어 자 CG 과연 커비를 기다리고있던 이 녀석의 정치는 여기까지 쫓아올줄이야 끈직인 녀석이로군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실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실 다른들 그 대답은 그 대답은 그 대답은